자, 의자를 넣어주시고 의자 뒤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준비됐죠? 몸 좀, 몸 좀 어, 풀어. 잠깐만, 몸을 어떻게, 은혁 씨, 뭐 깡패예요? 왜 그래? 왜 그래? 깡패. 왜 이렇게 했어? 주먹이 옵니다. 아니, 옆에는 보스 같은데. 정세계 이정재 씨네. 보스, 깡패. 진짜 보스, 진짜 보스. 지금부터는 맞추면 먹습니다. 컴온. 첫 번째 문제. 시건방진 표정을 짓는다. 자, 한해. 네? 시건방진 표정을 짓는다. 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어요? 제제! 시건방진, 해본 사람이 하지. 제제! 퀸, 손담비. 아니, 우리 춤을 좀 춰봅시다. 귤라바다. 귤라바다. 여러분, 우리 춤을 좀 춰봅시다. 위주, 위주. 위주, 위주. 유국의 춤을 춰봅시다. 춤을 배워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한 해가 말로 할 땐 들어야 돼요. 아, 정말. 주먹이 옵니다. 춤을 배웁시다. 자, 시건방진 표정을 짓는다. 오, 예나 좋아요. 좋습니다. 오, 역시 키. 라비 좋습니다. 오, 라비 좋아요. 이야, 미주. 이거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자, 기지개를 켰다가 X를 그리며 내린다. X? 왼쪽 다리를 뒤로 90도 접고. 어? 뒤로 90도 접고. 정답. 정답. 이거 오사카 아니에요, 오사카? 너 처음 노래 아니야? 오사카 아니에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작진이 춤을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글로 표현한 겁니다. 왼쪽 다리를 뒤로 90도 접고. 팔을 푼 상태로 시비를 걸던 흉골을 튕긴 후. 흉골을 튕긴 후. 흉골이 어디예요? 흉골이 어디예요? 흉골을 튕긴 후 다리를 내린다.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뭐야? 무슨 춤이야?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음 동작. 왼손은 엉덩이 뒤로 놓고. 왼손은 엉덩이 뒤로 놓고. 오른손은 엄지만 펴고. 엄지? 오른손은 엄지만 펴고. 입술 가까이 댄 후. 아벼! 를 두 번 한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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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그냥 지킹으로 지어내는 거 아니죠, 형? 우리 노골과 보려고. 양손을 따봉을 만들어. 엄지가 마주보게. 팔을 안쪽으로 접으세요. 엄지로 좋아요, 싫어요를 반복하세요. 이게 뭐야? 진짜 모르겠다. 그렇지. 한의 좋아. 그렇지! 정답! 어? 예나 나옵니다. 춤 나옵니다. 그렇지, X. 그렇지. 오오오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자, 제목 힌트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제목 힌트. 우리 진호 씨가 아바 때만 나오면 여기 있는 세트 중에 이것만 찾죠. 자전거인데? 자전거인데? 자전거 영어로 뭡니까? 자전거가 바이클에요? 바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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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클 오프라이인가? 바이클? 예나! 예나! 바이클 청와빈이? 이거 맞다. 전함예나! 여기 있어! 기억나죠, 기억나죠? 해! 이런 게 있다고? 이거야?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그렇지! 맞잖아!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오, 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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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함예나! 맞죠? 네! 맞죠? 엄청 맞아요! 네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아까 시그마한 표정을 짓고. 그렇죠! 아, 그거죠! 뚜룽뚜룽뚜룽뚜룽 아니, 이게 좋아요! 실력으로 간다! 아니, 좋아! 잠깐만, 다시! 다시! 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아! 오사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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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좋은 얘가 있잖아요, 좋은 얘가! 이거 맞잖아! 기지개를 켰다가 엄지로 좋아요, 싫어요를 반복하세요! 아, 이거! 나 이거 챌린지 같이 찍어서 안무 배웠는데! 좋았다! 챌린지까지 찍은 분이 있는데! 자, 예나가 맞춰냅니다, 여러분! 예나가 맞춰냅니다, 여러분! 예나가 맞춰냅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뭐야! 이건 줄 알았는데! 진짜 저희 둘 만에 이렇게 남편이 들어! 나만기는 민망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라 그래! 그래, 나! 내가 감당을 못한다, 그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냐면 다들 이제 춤꾼들이라서! 너무 웃기다! 특히나 예나! 대단합니다! 초코 어때요, 초코! 맛있게! 맛있죠? 달지 않죠, 그렇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야죠! 너무 잘 와요! 역시 맛주모델! 애기야, 밥만 남겨라! 애기야? 애기야? 보스야, 보스! 안 남기면 죽어요! 준비!